안녕하세요! 헤리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최근에 쇼핑했던 물건들을 보여드리려고 금요일에 한번 들었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구매한 샌들입니다. 브랜드명은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샌들이에요. 발목 스트랩이 있고, 끈 조절할 수 있고요. 친한 친구가 이걸 구매해서 신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했는데, 이게 발이 진짜 편해서 여름 내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도 밝아서 시원하게. 공도 있는데 저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어울리는 양말을 또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도 제가 쇼핑을 했거든요. 아더에로 이렇게 브랜드명이 적혀있고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이랑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발바닥도 이렇게 귀엽고, 블랙컬러를 두 개를 구매했어요. 귀여우니까 다 사야지. 근데 이 신발에는 양말이랑 이렇게 해서 신으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양말을 사면서 이 옷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카라티가 너무 귀여워서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역시 사람들 눈은 비슷한가 봐요. 이게 예뻐가지고,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큰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1사이즈도 되게 오버핏인데, 2사이즈부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예뻐서 2사이즈여도 구매했습니다. 아더웨러 미니백도 구매했거든요. 지퍼가 이렇게 귀엽게 입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귀여운 미니 포인트백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딱 제 마음에 쏙 들어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끈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목걸이처럼도 낼 수 있고, 크로스베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솔직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립밤, 립밤이나 미니 거울, 아니면 에어팟, 아니면 카드 같은 거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또 제가 구매한 얼마 전에 백화점에 구경 갔다가, 충동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이건 스트랩. 이게 가방이에요. 엄청 조그맣죠? 지갑 같은 모양이에요. 사실 지갑으로 써도 돼요. 여기에 디올 적혀있고, 이렇게 지갑 같은 게 어떻게 가방이냐. 바로 스트랩을 연결하면 가방처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방이 되는 거예요. 미니백.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했지. 이렇게 크로스베로. 굉장히 귀엽죠? 제가 이거는 한번 열어봤거든요. H&M에서 주문한 비키니들이에요. 좀 많아요. 제가 수영복을 예쁜 걸 발견하면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7월 8일이 제 생일인데, 세은이, 해미, 연수 친구들끼리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호텔에 놀러 가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호텔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플로 수영복을 입고, 예쁜 사진을 남기자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비키니를 하나씩 구매했거든요. 일단 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비키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기본 디자인. 그리고 이거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X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X로 입어도 되고, 일자로 입어도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새은이. 새은이가 입을 거. 이거는 이렇게 탑이에요 탑. 이거는 해미. 해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으로 입어도 되고, 끈이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끈을 달고 입어도 되고. 이거는 연수 거예요. 예쁜 사진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여드릴 제품들은, 다 캠핑용품들이에요. 제가 요즘 캠핑에 빠져가지고, 맨날 캠핑용품 예쁜 것만 이렇게 찾아보는 벽에 걸렸어요. 어떡해. 먼저 보여드릴 거는, 캠핑을 다녀보니까, 릴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캠핑 릴선이에요. 네이버 스토폼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생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거를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저는 길게 쓸 수 있도록, 20m였나? 선이 20m. 긴 걸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 릴선이랑 같이 추가 구매한 게 있는데, 렌턴을 주문했어요. LED 렌턴. 이거는 캠핑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때도, 밝기 조명을 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음!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게, 파우치에 담아서 오네요.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USB. 한강 사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어요. 이렇게! 진짜 밝아. 요런 불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에 이동할 때가, 이렇게 너무 어두울 때, 요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밝혀줘줘요. 밝혀줘줘요. 이게 제일 밝은 거. 또 램프가 하나 또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빼나? 헉! 부신 거 아니지? 아, 됐다. 밑에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수 있고, USB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예뻐. 밤에, 이런 예쁜 조명을 켜면, 진짜 분위기 있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대 마음이. 앞으로 조명을 하나씩 모아서, 예쁜 캠핑.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노란빛. 이거는 트리. 이거는 하얀빛. 요거는 엄청 커요. 저는 이제 아이스박스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아이스박스. 여러분. 제가 구매한 아이스박스입니다. 네티 아이스박스예요. 갬성 아이스박스입니다.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열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양쪽에. 사용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 걱정해요. 캠핑을. 으아. 아, 무겁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보여드릴 캠핑용품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짜잔. 이렇게 생긴, 사라솔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리본도 달려서 왔습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너무 예뻐요. 실제로 봐도 예쁘고, 사진 찍으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에 예쁜 건데, 이렇게. 이렇게. 펼치면 되네. 진짜 커. 되게 안 보일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네요. 제가 꼭 캠핑 가서, 예쁘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빠져있는 간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평소에도, 마른 오징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마라차는 또, 제가 안 좋아해요. 친한, 오빠가 일하는 곳에서, 마라 오징어? 마라 오징어가 나왔다고, 신제품이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딱 줬는데, 집에서 혼자 티비 보다가,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마라 오징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뜯어서, 한입 한번 딱,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다 먹고, 네이버에다가, 맵데이 마라 오징어. 바로 검색해서 해가지고, 10팩을 샀어요. 10팩을 샀는데, 또, 하루 만에 다 먹어.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재구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0팩씩 사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한 30팩씩 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맛있어. 광고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짜잔. 진짜 맛있겠다. 맥주가 먹고 싶은 맛. 우리 브로 털 밀어야 되는데? 브로야 너 왜 이렇게, 털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브로 털 밀어야겠다 오늘. 그치? 자 이제 털 밀 준비를 해볼까요? 싫어? 안돼. 밀어야 돼 그래도. 어? 누가 성질을 내지? ieben으로. 어디 가? 우릴! 우릴 이러봐. 어디 가. 잘 밀잖아 우리 브로. 그리고 브로는, 털 밀 때 진짜 얌전해요. 브로 화냈어? 두 чув Tris. 화난거 아니지? 꼬리가 중요해. 꼬리는, 뭐요? 꼬리가 기술이 필요해. 브로 꼬리. 멋지죠? 찢어져 간식 올라 올라 그릇털이 이만큼이나 나왔어 샤워하고 간식 줄게 간질 내지 마 간식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어 돌아갔다 뭐라고? 좀만 참아요 그냥 샤워 샤워 미친 뭐라고? 암기 피카츄 근데 공도리 아니야 이거 피카츄 아닌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또한 놀아버린 한글자막 by 한효정